나 경찰이야! 경찰이야? 응. 왜 경찰 나타났지 여기? 도둑. 도둑 있다고? 도둑 어디 있어? 아빠가 도둑이야. 내가 뭘 훔쳤어? 이미. 이미. 뭐? 아 맞아. 이미 훔쳤다고? 사랑해 도둑이가. 쉿. 이렇게 지금 장난칠 데 없어. 우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 돼. 출동. 준비하자. 다른 걸 뭘 또 준비했어? 오 멋있어, 멋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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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멋쟁이. 멋지다. 왕자님. 근사 아까 멋지다. 웃음도 바뀌었어. 그리고 이쁜이. 섹시. 네. 명칭. 우와, 너무 귀엽잖아. 아니,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이거 입혀오니까 예뻤었는데 미모 어디 안 가네. 안녕. 여기 가서 앉을까? 나, 나는 그 밟으면 안 돼. 그 밟으면 안 돼. 아무씨. 오, 밟았습니다. 밟았습니다. 아빠, 아빠 이거는 뭐야? 그거 떼추야, 떼추. 떼추 뭐야? 과일인데. 먹어봐. 이건 뭐 결혼식 때. 떼추, 그렇죠. 패백 때, 네. 나도 먹을게. 그치, 그렇지, 그렇지. 벤텔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어쩜지. 어? 아니, 채소 찢어 먹으면서. 매. 맵며거? 매. 매야, 고이가. 내 친구. 매, 스타. 매야? 이거는 뭐야. 아저씨, 왜이냐? 아, 화가 많이 나셨네. 야, 엄마 왜 하는 거야? 아저씨.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아, 이거 안으면 안 되는데? 뚫뚫뚫뚫뚫뚫뚫뚫 치하는 мам이 찾아오세요. 자랑하는사람. ckeovered fala. 네, 엄마. 여보세요? 아, 어디야? 아, 나? kay학전의 마ggak? 이태환이지. 아아. 뭐야, IMSP 안 받았어? 받았지, 받았으니까, 이태환이지. 이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디야? 뭐라고 위해? 어머, 결혼식 안 돼? 어허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쪽으로 갈게 디디 할게! 알았어, 빨리 와! 기다려, 어? 빨리 위치러! 윌리움 위치러! 예술! 엄마, 대거 올게! 난 녹였을 거야! 치마 차 아픈 것 봐야 엄마, 대양 간다! 그리고 와요! 난 태양 간다! 시속에 왔어요, 올게! 공구석에 다른라고? 나 좀 다 서고, 대게 엄마 안 돼와! 정말 예쁘다 남구석 된 거야? 엄마 기다리다가? 동봉도 안 움직여요, 지금!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엄마 왔다! 어머, 누구야! 어머, 우리 딸! 아, 이뻐라! 누구세요? 아,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 어머, 이뻐라! 진짜 예쁘다! 아, 정말 예뻐! 어머! 아니, 쓰고 있어야지, 이쁘게! 엄마가 써! 이거 엄마가 써야 돼? 응! 엄마가 왕! 엄마가 왕이야? 응! 엄마 공주 아니야, 공주? 공주 아니야! 아이고, 가자! 우리 아팠어! 너도 아팠어? 응! 엄마도 지금 발 아파! 엄마, 다리 아파? 어, 다리 엄청 아파! 잠깐 내려봐! 어우, 다리야! 엄마가 왜 발 아파요, 이거? 어, 너 오랜만에 보무셔갔더니 발이 아파! 그쵸, 그걸 신고 이태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엄마, 신발 벗어? 응! 어, 발 너무 아파! 이거 신나와! 신나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무슨 영화 아니, 영화? 이거 엄마 안 맞으니까 벤틀리가 신어! 웬일이야! 이 마음만 받아도 진짜 행복하겠다! 눈물렸네! 누가 이렇게 이쁜 옷 입혀졌어, 벤? 아니, 내가, 아빠가! 아빠가 입혀졌어? 아빠가 입혀졌어? 아빠가 입혀졌어! 이거 입혀졌어! 엄마, 엄마가 이거 했어! 아, 너 유미야? 어! 어머나! 아니, 저것도 엄마도 알아듣는다! 진짜, 똑같이 알아듣는데요, 진짜! 형! 내가 왕이겠으니까! 어머! 우와, 진짜 멋있다! 어머나, 선생님! 아빠야! 엄마야! 엄마야! 갔어요, 엄마! 엄마가 왔어! 엄마가 왔어? 어! 진짜? 엄마, 여기 뒤에 가야 돼!